비욘드 크로젯 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자기 느낌 살려서 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없고 긴장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패션위크 막을 내리게 된 디자이너 골태용입니다 비욘드 크로젯 되게 심플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 힘을 빼고 이제 옷으로 보여줘도 이제 사실은 자신있다 장난으로 되게 좀 쿨하게 보이고 있었어요 어차피 나 그만둘 때까지 하자 아 하자 그냥 뭐 어차피 한 배 탔는데 뭐 사실 뭐 10년 이제 10주년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때가 되면 너무 떨리고 긴장이 많이 돼요 오늘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떨리려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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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